서울 구청장 선거가 모두 25개입니다. 2018년 또 지방선거에서는 24자리를 민주당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훔친 거 아닙니까요.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25군데 모두 다 전산조작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어제 6월 8일 날 저희들은 네 군데를 봤습니다. 종로구 사례, 서울시 중구 사례, 서울시 용산구 사례 그리고 성동구 사례를 봤습니다. 네 군데 모두에서 뭡니까 바로 구청장 선거에서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자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2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에게 옮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른바 상수값이란 방식으로 조작을 했다.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검정을 거쳐서 얼만큼 표를 훔쳤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선관위의 전산조작 책임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던졌고 기구도를 보면 확인된 바는 없지만 실진료로 전산에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 총괄 책임자는 선관위의 사무차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사무차장인 박찬진 씨가 이번에 성진을 해가지고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되었다. 여쭈구니없는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산조작의 결과물은 뭡니까? 전산을 조작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에 고스란히 전산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것, 손을 댄 것이 그대로 흔적에 남습니다. 그 흔적이 남게 되면 그 소위 선거데이터 상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고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숫자가 좌우대칭으로 보이는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고 또 개수를 조정하는 그런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제가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가라는 것은 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색종이에다가 물감을 묻힌 다음에 붙였을 때 생기는 좌우대칭의 모양처럼 데칼코만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작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산 조작은 현장에서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앙선거 관련해 데이터 센터를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전산 조작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전산 조작은 사후적으로 발견됩니다. 전산 조작의 결과물이 중앙선거 관련해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공식조를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야 전산 조작을 역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공박사님이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해야 될 일이지 저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산 조작을 해서 그 부산물인 선거 데이터가 오염이 된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그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그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번에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소위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엄청나게 이상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차이가 우선 크고 특정 정당은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고 특정 정당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것이 구청 같은 경우는 구단이 구청장 서울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종로구다. 이렇게 하면 종로구의 종로일가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이값인 플러스 몇 퍼센트하고 국민의힘 후보의 차이값인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거의 같거나 유사한 그런 좌우대칭 구조가 착하게 발견됩니다. 세상의 그 많은 숫자들 가운데 동마다 좌우대칭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하거나 똑같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100%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값이라는 것이 대단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합니다. 개탄할 만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런 기본적인 뭡니까 숫자 검증조차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게 참 한심한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정당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인데 선거가 끝나면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가지고 돌리면 하루나 이틀 정도면 검증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일을 뭡니까 아마 국민의힘이 생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적 영역의 효율성이 넘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충 나라가 꾸려가는데 세금 낭비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서울 광역시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에 속한 여러분 동수가 여러분들 425개입니다. 그리고 투표소 수가 얼추 1480개입니다.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을 따지면 한 35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것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동이 425개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기 서울구청장 선거입니다. 구청장 선거 구청장 구청장 선거입니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보시죠. 서울 구청장 여름 선거에서 아마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은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승률이 25대 제로입니다. 단 한 구에서도 민주당은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낮은 경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기준으로 넘기게 되면 425군데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425개 서울특별시 내에 모든 동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많을 확률이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425성 2분의 1을 425개 곱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42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엄청나게 뭡니까?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구청에서도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어떻게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처럼 여러분들 강남 3구에서도 사전투표에서는 상당폭으로 민주당이 다 승리합니다.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서울구청장선거 나 서울시장선거는 여러분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동레벨마다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투표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넘겨주는 아주 간단한 조작법을 썼습니다. 동레벨마다 여러분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레벨마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단 한 곳에서도 서울특별시 산하의 여러분 동에서 종로구 같으면 청운동 무슨 효자동 종로 1가 2가 3가 4가 삼청동 다 패배하는 겁니다. 누가? 국민의힘이 동레벨마다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425대 0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동레벨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훔쳤기 때문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종로 1동 1가에서 뭐죠? 예. 20% 정도의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빼앗고 종로 2가 빼앗고 종로 3가 빼앗고 삼청동 빼앗고 청운동 빼앗고 효자동 빼앗고 동레벨마다 이름 다 빼앗았기 때문에 단 한 곳도 뭡니까? 서울 시내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못합니다. 425대 0입니다. 425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모든 동전의 안면이 나오거나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번에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4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11석이 이런 민주당이 차지하는 다 가짜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 만든 가짜를 가지고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아마 투표함 보전신청이 이르죠. 투표함을 까게 되면 엉망진창일 겁니다. 이런 확률이 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 구청장 선거의 민주당 선율입니다. 종로구 17대 0 종로구에는 17개 동이 있습니다. 중구 15대 0 용산구 16대 0 성동구 17대 0 광진구 15대 0 동대문구 14대 0 중남구 16대 0 성북구 20대 0 강북구 13대 0 동레벨로 조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투표 속까지 하면 수백 대 1이 될 겁니다. 단 한 것도 국민의 힘이 못 이겼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사전투표에 승리를 합니다. 당일 투표를 압도하는 뭐죠?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이 났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더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승률 투입니다. 도봉구 14대 0 노봉구 19대 0 은평구 16대 0 성대문구 14대 0 마포구 16대 0 양천구 18대 0 강서구 20대 0 구로구 16대 0 영등구 18대 0 도봉구는 14개 동이 있고 노봉구는 19개 됩니다. 모든 동에서 뭡니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둡니다. 민주당은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큽니다. 왜? 사전투표에다가 여러분들 뭐죠?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상대방 표를 훔쳐가지고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익값 이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익값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표를 듬뿍 집어주니까 모든 뭡니까 차익값이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6 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국민의힘의 권 성동 원내대표가 여러분들 입을 다물어요 이준석이 입을 다물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출세 좋죠. 정치적 경력 관리 좋습니다. 그래도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버려야 되고 이름도 날려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 인생을 이렇게 살면 다음에 폐가 망신합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데도 뭡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나와서 토론하자 정신나간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이익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도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15대 제로 15개 동에서 다 여러분들 뭐죠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둡니다. 검천구 10대 제로 관악구 21대 제로 서초구 18대 제로 송파구 27대 제로 강동구 18대 제로 서울시 동기준으로 425개 동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모든 사전투표에서 이런 다 민주당은 5% 7% 10% 다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다 똑같은 뭡니까 크기만큼 당일투표 득표율이 배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적은 것을 뜻합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표를 에라야 처먹어라 이렇게 해서 표를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 앞이다 표를 빡 쏟아 넣으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7%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눈을 멀고 뜯고 있는 사이에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다 표를 빼앗으니까 서울의 25개 구청장들이 국민의힘 구청장이 사전투표 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10% 20% 를 다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거 차이값이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쳤는데 그 선거를 훔친 것이 유리를 지방선거만 훔친 게 아니고 3구 대통령 선거도 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만 무슨 7천 평가 차이 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1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0.73% 차이로 쥔 게 아니고 10.3% 차이로 쥔 거죠.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0% 326만 표 정도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서울 시내만 몇 표를 조작했습니까 100만 표 넘게 여러분들 뭐죠 윤석열 표를 훔쳐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훔쳤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이란 것이 짐승하고 금수하고 달리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고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은 넘어서 안 된다는 거 이걸 보고 뭡니까 선거 부정이 있니 없니 있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보고도 뭡니까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문다 국민의힘이 입을 다문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이거는 짐승이지 이건 동물이지 이거는 금수지 이거는 인간이 지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요지는 어떻게 여러분들 425개의 모든 동에서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둘 수 있냐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두 다 425개에서 다 승리를 거둘 수 있냐 그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동레벨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투표소 레벨 1480개 투표소 레벨까지 넘어가더라도 1480대 제로가 나올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이 갖고 있는 위력입니다 전산조작이 그래서 전산조작 책임자가 누구냐 선관위에 선관위에 전산조작 책임자가 물러난 김시한 사무총장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박찬진 사무차장이었을 거다고 보는 거죠 박찬진 사무차장이 승진을 해가지고 신임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모든 구에서 모든 구청장 서울 구청장 선거 25개 구청장 선거 다 전산조작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다 만진 겁니다 앞에 사전투표를 다 만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사전투표이 뭡니까 민주당 표를 꼽아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민주당은 모든 서울시 구청에서 구청장 선거에서 플러스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뭐죠 서울광역시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뭡니까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일이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새로 권력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전투표에 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달고 있는 것이 입이지 않습니까 유리를 지방선거가 여러분들을 잇기 전에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관이 들으라고 시중에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리를 지방선거에서는 각별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런 기분이 상하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중립적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달라는 것이 여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 다 호평을 받지 그것이 뭡니까 비난을 받을 일입니까 이런 이들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글자막 by 한효주